I'm not that I'm about I ain't got you to look behind you, from town I'm locked in a little bit, completely focused My mind is open All that you got, skinless skin 홍! 그래, 영, 영, 사랑해 언제 난 믿어 너 때문에 난 흔들려 왜 자꾸 난 흔들어 안녕하세요. 저렇게 이렇게 해서 골드팀 부실골 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봤을 땐 그래. 팀장들이 워낙에 진심들이고 이게 이러다 보니까 팀원들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따라오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나. 약간 자존심 대결 같은 느낌이라고 팀장들의. 그러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팀장들 캐릭터가 확실해요. 한 명은 이제 떠오르는 현재 이제 태양 부장. 은실장은 광호상사 최장수. 이제 좀 최고로 꾸준하게 이렇게 또 잘 이어오고 있는 전통의 광호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하트유는 이제 떠오르는 이제 다크호스. 더 이상 이제 물러설 곳은 없다. 바닥에서부터 기어올라왔다. 뭐 이래갖고 이제 최고의 생존력. 그러지만 나도 이제 드디어 꽃을 필 때가 됐다. 어우 뭐 해갖고 이게 요즘 이제 가는 이제 좀 추세로만 봐도. 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이라고 할 수 없는. 또 세 명의 이런 이제 또 경쟁이. 예 또 이제 이렇게 또 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또 저희 같은 광호상사에 이런 이제 좀 선의 경쟁이 당연히 있어야. 예 가장 이제 좀 좋겠죠. 그래도 뭔가 좀 팀장들로서. 그래도 뭐가 좀 제일 힘들었다. 한 가지씩 정도만 한번 얘기해 볼래요. 우리 좀 어 어 하트유 차장부터. 저희는 딱히 힘든 건 없었는데.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그래도. 그중에 제일 힘들었던 거. 긴 연습 시간이지 않았나. 저희 팀원들이 또 뒤에 합류된 사장님도 있으시고. 좀 평소에 춤을 못 춘다고 하면 이제 불리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약간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서. 연습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 그 연습 시간이 조금 힘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은시일장은요. 저희는 사실 크게는 없었는데. 네. 초반에는 멤버 수가 제일 많았었어요. 저희 실버 팀이. 근데 어느 순간 저희가 가장 적은 멤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원이 갑자기 중간에 나간 거가 좀 허무하지 않았나. 그게 조금 허무했습니다. 본인도 이제 그런 거 연습할 때 이제 그랬는데. 제 전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 기껏 진짜. 그분도 잘 나가신 분이 그렇게 춤을 잘 추는 편은 아니어서. 저희 조유정 팀원이 많이 힘들었었는데. 바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속상했습니다. 그러면 좀 추부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뭐 연습도 다 잘 따라와주고. 카페 알바도 성공적으로 하고 다 좋았는데. 확실히 이제 쩔 사원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정신이 저까지 없어지는. 어제 저희 집에서 이제 회식을 했는데. 개를 먹었거든요. 근데 그 대게를 먹었는데. 대게 살을 진짜 카페트에 다 흘려가지고. 갔는데 그 개의 비린내가 다 진동을 하더라고요. 집에서. 그거는 이제 그러면은 추부장이 잘못한 거죠. 제가 잘못했나요? 그럼요. 그거 당연히 그 사람 그거 뻔히 알면서. 그 제일 손 많이 가는. 대게를 먹은 거 자체가. 아 진짜. 그냥 가볍게 그냥 회나 오징어 회나 뭐. 아니면은 뭐 그냥 뭐 순살 치킨이나. 그렇게 먹었어야지. 그러게요. 맛있는 거 먹이려고 했는데. 근데 오늘 뭔가. 불선임 사원만 뭔가 의상에 좀. 제대로 힘을 준 거 같아요. 네. 걸그룹 대전이잖아요. 걸그룹 사람일 것 같아요. 그렇죠. 오케이. 네. 옷도 안일을. 어 의상만큼은. 뭐 얼굴에 뭐. 아니 뭐 머리에. 이렇게 좀 더. 제니 같죠. 어 안녕하세요. 저는. 소통 댄스 방송하고 있는. 이로움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강북에서 살고 있는데. 강북에서 강남으로. 그리고 수습에서. 부장으로 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밑바닥부터 단단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며. 아프리카 1등 상사인. 광상에. 진득하게 스며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걸그룹 대전. 여러분들 좀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걸그룹 대전은. 어떻게 진행될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팀원들이. 이렇게 좀 다수결로. 정한 만큼. 오늘은. 이제. 골드. 실버. 브론즈. 세 팀의. 이제. 경연이. 각자 팀별. 세 번씩. 네. 해서. 솔로. 무대. 듀엣 무대. 네. 그다음은. 단체. 팀점. 해서. 세 번씩.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 무대는. 배점이. 10점입니다. 듀엣 무대는. 예. 20점. 그리고. 단체. 또한. 20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만 하면 50점이잖아요. 이 50점은. 순수하게. 순수하게. 시청자 투표로. 50점을. 예. 각자 팀별로. 이제 그동안은 여러분들 무조건 별풍 우선이었지만. 이번만큼은. 그래도 또 오늘은 좀 풍은 안 쏘지만. 예. 그래도 아우. 진짜 이 팀 너무 잘 췄는데. 예. 그래서 소중한 시청자 투표. 한 표 한 표. 이게 오늘만큼은 좀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1등은. 오늘. 예. 별풍선 수입의. 20%. 와. 2등은. 10%. 그리고. 3등 꼴찌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격려와 박수.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전체. MVP. 와. 투표를 해서. 시청자 인기 투표겠죠. 예. 그거는. 1등한 직원에게는. 별풍선. 예. 3만개. 와. 2등한테는. 1만개. 와. 2등도. 3등은. 5천개. 와. 3등까지. 네. 안녕하세요. 실버팀 솔로로 나오게 된. 조과장입니다. 그. 광상에서 항상 하던 시그 말고. 또 새로운 느낌으로. 준비했으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 토할 것 같아요. Malikya. 이재간 poster. 2등이 심리. 1등이 심리. 2등이 심리. 3등이 심리. 2등이 심리. 내가 얘를. 알면을 할 수. 진짜. 그래서. 할 수. 1등은. 1등이 심리. 1등이 심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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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많은 투표 부탁드립니다. 절밍입니다. 절밍입니다. 확실히 준비를 많이 했고 좀 파워풀하면서도 나름의 절대로 섹시함은 놓치지 않겠다. 네, 맞습니다. 누워서 그냥 뭐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 하하하하 대표님 베게를 매긴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베게 깔았어요. 대표님 베게 좀 흘려도 돼. 확실히 솔로 대전답게 조유정 짤매 용우상박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잠깐만. 분리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하하하하 저희 강호상사에서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의자춤을 안무에 넣어가지고 짜서 왔고요. 여태까지 춤추면서 제일 진심으로 연습했으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브런치팀 화이팅! 브런치팀 브런치에itiv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과연 투표 결과는요? 긴장감 부금과 함께 투표 바로 올려주세요. 와, 절밍! 와, 진짜 차이 얼마나 난다. 자, 일단은 3등이 브론즈팀 아쉽게도 분리 총 26.1% 그리고 2등이 조유정 773표 그리고 1등이 골드팀의 쩔밍! 이렇게 아주 좋았어요. 진짜 잘합니다. 네, 그럴게요. 별풍선 점수!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브론즈팀 2M 무대를 준비한 하트유, 채린입니다. 저희는 다른 팀들이 준비하지 못하는 귀여움과 상큼 발랄한 곡으로 준비했고요. 첫 곡은 뉴진스의 오마이갓이랑 HOT의 캔디를 준비했습니다. 신 복고주의 주의해주세요. 뉴진스와 예전 HOT 캔디 어떻게 보면 남자 시청자들이 많은 광호 상사에서 예전 HOT 캔디 향수가 어떻게 표현을 해서 향수를 한번 이렇게 좀 잘 불러와줄지 예, 너무 기대가 되는 예, 상큼 발랄한 무대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듀엣 무대입니다. 첫 번째 브론즈팀 하트유, 체리! 나와 주세요! 이 노래는 It's about you, baby Only yo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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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내가 힘들 때 울 것 같을 때 기운도 이제 나지 않을 때 Yeah-ya, I got done, honey It's you, I got done, honey It's you, I don't care, honey Crystal God, I don't care, honey 만은 해도 돼, well, what do you see? Baby-よ, with me Only you, none, n' Hoshoot in your mouth Baby-wo, yea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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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I betcha τοąt이시면 나잖아 Baby-wo, yea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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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It's not right, and you, I don't care, I don't care, hey Baby-wo, yea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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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Baby-wo, away, ohy, ohy, oh, my god You skin-and-une-une-une-une- rat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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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일인지 내가 다가갈수록 우린 같은 하늘 안에서 있었지 던지러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이제 곧 준비됐던 나랑 나를 뒤로 앉아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이렇게 약속을 하겠어 저 하늘을 바라보며 한 번 더 한 번 더 말했지 내 꽃 준비됐던 나랑 나를 뒤로 앉아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다시 너 혼자 아냐 너의 옆에 내가 있잖아 예전 우리가 봤을 때는 몇 년 전입니까? 한 30년 가까이 이전 된 것 같은데 야 이거를 또 그 향수를 잘 불러일으킬 만큼 너무나도 잘 살렸어요 봤다가 뭔가 좀 둘이 이미지가 합이 은근히 큐티한 매력이 아주 잘 맞아서 호흡이 너무 잘 맞았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 제가 춤이 많이 부족한데 우리 춤팀에 이제 조유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살짝은 파워풀하고 섹시할 수 있는 곡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출발은 잘 durc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 팀은 일단 켈라니의 갱스터랑 베스트프렌드라는 외국 곡을 두 가지 준비했는데요. 뭔가 되게 휩쓰럽고 섹시한 그런 곡이라서 저희는 분위기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많이 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 집 앞에 클럽 페이스라고 있는데 지하 2층에 힙조론 줄 알았어요. 힙조론. 2등이랑은 2배 이상으로. 너무 멋있어. 우와. 솔로 대전은 점수 차이가. 조금 작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2배 이상 될지는 몰랐습니다. 귀여워. 어떻게 이렇게 압도적으로 하게 됐나. 그 원동력이 뭔 것 같습니까? 저는 이게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그런 감성들을 자극하려고 했었고요. 처음에 원래 단체를 캔디로 하려고 했었다가. 단체는 이제 멋있는 거로 가자 해가지고. 그리고 또 채인턴이랑 저랑 되게 합이 잘 맞는 걸 알고. 약간 이렇게 또 이렇게 그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팀원 뽑을 때 만들었던 그림이 약간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원래 캔디를 염두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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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면은 뭔가 좀 전략적으로. 개인전은 그냥 던진 거고. 네?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브론즈 팀이고요. 물소 사냥하러 왔습니다. 저저저저저. 브론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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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론즈. 브론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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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와우 춤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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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이서 여러분들이 무대가 좁은 무대인데 어떻게 잘 활용해서 이렇게 할까 싶었는데 저번 달 회전초밥이랑은 전혀 다른 동선도 서로 이렇게 많이 짠 이런 흔적도 보이고 또 나름 물쏘 사냥한다 이런 컨셉으로 장총 또한 나쁘지 않았고 비주얼 미쳤다! 저희는 일단 기본 키가 168 다들 이상이기 때문에 최대한 피지컬로 승부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걸그룹 중에 소녀시대라는 걸그룹의 메들리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잘생겼다! 거긴 나서 시작조차 안 해봤다면 그댄 두덜대지 말아 좀 지지해 주저하면 기름에는 모두 너를 비켜가 가슴 펴고 나와 바라 좀 P R X 칭찬 genes 막내 동선이 이심 잘생겼다! 부효 고맙습니다. 와아 진짜 피지컬 컴온 소논을 말해봐 내 맘에 있는 작은 숨을 말해봐 네 머리에 있는 이상형을 그려봐 그리고 날 봐 난 너의 지위야 꿈이야 지위야 내 발을 가고 달려봐 너 내 옆자리에 보자 그저 내 입갈리 속에 모두 던져 내 숨 덮쳐 터져버려도 날 별을 날려버려도 지금 무슨 나사 사랑해 너희가 그래요 난 널 사랑해 언제나 믿어 또 열정도 다 주고 싶어 난 그대 소원을 이뤄주고 싶은 행운을 역시 소원을 말해봐 비주얼 미쳤다 너무 예쁜데? 생각보다 말랑소이가 잘 따라온 것 같고요 여러분도 광고시대라니 네 안녕하세요 골드팀입니다 저희 네명에서 가지고 있는 장점이 공통된 장점이 뭐냐고 생각해보니까 섹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남심을 저격할 섹시한 무대를 준비했거든요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무대 골드팀의 단체전 자 레디 화이팅 액션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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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아무도 모르게 몰래 오 오늘도 눈물이 주루주루 우 주루주루 우 오케이 울림 액션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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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투표해 주셔서 감사해요